서울 강서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영양제 주사를 맞으러 온 임산부를 병원 실수로 낙태 수술을 하는 황당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강서구모 산부인과 의사 A씨와 간호사 B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7일 환자 신원을 착각해 임산부 동의 없이 낙태 수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7일 베트남 이주여성 A씨는 해당 병원에서 임신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처방관은 영양제 주사를 맞으러 분만실에 올라갔으나 간호사는 별다른 신원 확인 없이 A씨에게 낙태 수술을 집도했습니다. 수술을 집도한 의사 A씨와 마취주사를 놓은 B씨는 이날 낙태 수술이 예정됐던 다른 임산부 서류와 피해 여성 서류를 착각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부동이 낙태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했지만 법리상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일단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